와 여기 예쁘다 빨리 와 시장에 들어가야 돼 아 정말? 왜지? 우린 신데렐라거든 신데렐라 12시인가? 여기는 여기 나옵시다 나 목말라 오빠 나 목말라 오빠 믿지 오빠 달려야 된다니까 오빠 달려 몸을 데피고 갑시다 맥주로 오오오 짠 야 야 이거 너무 맛있어 맛이 너무 맛있어 보리맛 나 나 보리맛 모르는데 보리맛을 이거 맛 너무 맛있어 첫번째 저희는 하나 더 시켜먹을거에요 누가 쓰기 아까워 누가 쓰기 아까워 오늘 첫번째 첫번째